6일 수요일 미국 연방의사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했습니다. 이에 지난 220년 동안 미 국회의사당에 일어난 8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814년 영국군이 백악관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불태우려 했을 때입니다. 건물은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갑작스런 폭풍으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1835년에는 미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의사당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로렌슨이 앤드류 잭슨 당시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하려 했으나 총이 불발된 사건입니다. 1856년에는 하원의원 프레스턴 브룩스가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상원의원 찰스 썸너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1915년 하버드대 교수였던 독일인이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4년 푸에르토리코 국수주의자들이 방청객 자격으로 의회 건물에 들어가 회의 중인 하원의원들을 향해 반자동 권총을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1971년에는 더 웨더 언더그라운드라 알려진 과격 무장단체가 베트남 전쟁 중 미국의 라오스 폭격에 항의하기 위해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1983년 한 공산주의 단체가 미국 그래나라 침공에 대응하며 상원을 폭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정신병력이 있는 한 남성이 의회 건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권총을 꺼내들고 의회 경관 2명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